도둑 누명 쓸 뻔한 사람 옛날 어느 상주가 길을 가는데 어떤 도둑이 나졸에게 붙잡혀서 추다를 받고 있었습니다. 상주는 길 가는 것도 잊고 궁금해서 잠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네 이놈 넌 재물만 앗아간 것이 아니라 그 집 주인까지 죽인 것을 보면 결코 너 혼자서 한 짓이 아닐 줄 안다. 너와 함께 이 끔찍한 짓을 한 그 공모자를 대란 말이다. 나졸은 삼지창 끝을 도둑의 목에다 대고 윽박 질렀습니다. 그러자 도둑은 서슴치 않고 자기 옆에 서서 구경하는 그 상주를 가리켰어요. 잠시라도 이 다급한 처지를 벗어나고자 함에서였습니다. 나으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서 있는 저 사람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이 얼토당토하는 거짓말에 상주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참으로 귀신이 고칼로레시오. 모진놈 옆에 있다가 벼락 맞는 격이었지요. 나으리 아닙니다. 이놈이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길을 가다가 구경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놈아 환장을 했느냐? 언제 나를 봤다고? 그런 애매한 소리를 하느냐? 나으리, 저놈이야말로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저놈은 어릴 때부터 한마을에서 살아온 친한 친구입니다. 이번 사건도 저놈과 협력해서 저질렀습니다. 자, 그럼 도리 없이 너도 같이 가야겠다. 나졸대리 상주를 오랏줄로 부끄려 했습니다. 그러자 상주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센 웃음을 지었습니다. 나으리, 잠깐만 기다리세요. 내 이놈에게 물어볼 말이 있습니다. 그래, 무슨 말인가 물어보도록 해라. 이놈아, 내가 분명히 네 친구라고 했지? 그렇지, 넌 내 친구지. 지금 와서 속인다고 될 줄 알아? 그럼 넌 내 어릴 때의 얼굴이나 몸생김새를 잘 기억하고 있겠구나. 그거야 말할 것도 없지. 상주는 이제는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고는 자신만만하게 물었어요. 그럼 너에게 묻겠는데 내게 손마디가 하나 없는 손이 있었지? 그 손이 어느 쪽 손이었지? 도둑은 이 말을 듣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선 급한 불이나 끌까 하고 상주를 공모자라 찍어붙였지만 그 사람의 손마디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 까닭이 없었어요? 그러나 바른 손인가, 왼 손인가 묻는 것을 보면 손마디가 하나 없다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므로 바른 손이냐, 왼 손이냐 그 중 하나를 대면 되는데 사실 그것이 또한 문제였습니다. 둘 중에 어느 것이겠지만 보지 않은 손을 알아맞히기란 참으로 어려웠어요. 그러나 어느 쪽이든 하나를 대야만 했습니다. 왼 손이야. 왼 손? 왼 손이 틀림없지? 그럼 왼 손이야. 이때 상주는 한바탕 큰 소리로 웃어대더니 감추었던 두 손을 앞으로 내며 보였습니다. 내 손가락을 보아라. 어느 손가락에 마디가 없어? 모두가 성한 손가락뿐이지 않느냐? 어리석은 놈 같으니라고 내 꾀에 내 놈이 넘어갔어. 내가 손마디 없는 손이 어느 쪽이냐고 하니까 정말 마디 없는 손가락이 있는 줄 알았지? 그래, 죄 없는 사람을 올가 넣으려고. 너는 거짓말을 했지만 죄는 결국 지은 놈이 받는 법이야. 그리고 여기 계시는 나으리들 이제야 이 놈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예, 이 놈은 옥에 가두었다가 엄한 벌을 내리도록 사또에게 구하겠소. 잠시나마 공모자라 의심해서 정말 미안하게 되었소. 그러면 이제 어서 볼 일이나 보시오. 이리하여 상주는 위태로운 고비를 용암괴를 써서 잘 넘겼습니다. 만약 그 상주에게 그런 재치가 떠오르지 않았더라면 참으로 애매한 도둑노명을 쓸 뻔했습니다. 부지런한 총각과 용 옛날 깊은 산골에 일찍이 부모를 여인 어떤 총각이 혼자서 살았습니다. 이 총각은 마음씨가 매우 어질고 착했으며 일도 부지런히 했습니다. 어느 날 총각은 깊은 산골에서 나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힘이 들어 이마에는 구슬같은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총각은 좀 쉬었다가 하려고 잔디 위에 주저앉아 땀을 배수건으로 닦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였어요. 부스럭부스럭 낙엽을 헤집고 큰 구렁이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총각은 깜짝 놀라 벌떡 일어섰어요. 그러자 구렁이는 두 혀끝을 비비면서 참으로 뜻밖의 말을 하였습니다. 총각 하나도 놀랄 것 없어. 나는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려고 이 산에서 수도를 하고 있어. 제발 나를 좀 도와주지 않겠니? 그러면 나도 총각을 도와줄 테니 말이야. 그래? 처음 듣는 이야기로구나. 아니 나더러 무엇을 도와달라는 거니? 어디 말이나 좀 해보아라. 그럴게. 그러자면 우선 내가 하고 있는 수도 이야기부터 해야겠구나. 내가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자면 천명의 처녀똥이 필요해. 그것도 이제 막 누워 뜨끈뜨끈한 똥이어야 해. 나는 오늘날까지 999명의 처녀똥을 가졌는데 아직 한 명의 처녀똥을 받지 못했어. 그래서 아직 용이 못되고 이러고 있는 거야. 그 한 명을 구하기가 참으로 어렵구나. 똥을 눌떼를 보지 않으면 그것이 어른똥인지 아이똥인지 그리고 처녀똥인지 부인똥인지 통 알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 총각이 그 뜨끈뜨끈한 처녀똥을 좀 구해다 줄 수 없을까? 듣고 보니 참 딱하기도 했고 우습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처녀똥이 왜 그렇게도 구렁이들에겐 소중한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글쎄 말이야. 너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참으로 딱하구나. 총각, 나를 꼭 도와줘. 그 은혜 잊지 않을게. 그런데 꼭 처녀똥이라야 하니? 어, 그러니까 어렵지. 그것도 이제 갓눈 뜨끈뜨끈한. 총각은 얼마 동안을 눈을 감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만히 있자.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총각은 두 눈을 크게 뜨며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동안의 무슨 좋은 생각이 떠올랐나 봅니다. 총각, 어서 말해봐.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인가를 속시원히 들려줘. 내가 우리 집으로 따라오면 돼. 아니, 내가 총각 내 집으로? 그럼 총각 내 집에 처녀가 있단 말이야? 아니, 우리 집엔 아무도 없고 나 혼자만 살아. 그럼 이야기가 다르지 않아? 처녀도 없는데 내가 총각 내 집으로 갈 필요가 없잖아? 그것도 맞는 이야기였습니다. 구렁이의 이야기가 옳았어요. 그런데 말이야, 우리 앞집에 예쁜 처녀가 살거든. 그래, 그거 참 잘 됐구나. 그래서 나를 총각 내 집으로 가자고 했구나. 어, 그런데 말이야, 그 처녀에게는 이상한 버릇이 있어. 어떤 버릇인데? 총각은 얼른 대답을 하지 않고 연방 벙글거리기만 했습니다. 총각, 혼자만 웃지 말고 그 처녀의 버릇을 얘기해봐. 어, 자꾸 웃음부터 나오네. 그 처녀가 말이야. 늘 아침마다 자기 집 뒷곁에 와서 똥을 눈단 말이야. 우리 집과 그 처녀 집 사이에는 낮은 담이 있는데 우리 집에서 보면 다 보이거든. 참으로 우습지 않아? 다 큰 처녀가 뒷간에서 똥을 누지 않고 꼬마들처럼 뒷곁에서 누니 말이야. 그래, 그거 참 우습구나. 그러니 네가 나를 따라가 그 토단 밑에 숨어 있다가 처녀가 똥을 누고 가면 주워 먹으란 말이야. 구렁이가 듣고 보니 그 방법이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힘이 드는 일도 아니었어요. 이리하여 구렁이는 그날로 총각을 따라 총각 내 집으로 왔습니다. 그러고는 담을 넘어가서 처녀 집 뒷겸 밑에서 날이 새기를 기다렸어요. 구렁이는 이제 뜨끈뜨끈한 처녀의 똥을 마지막으로 먹고 용이 된다고 생각하니 정말 가슴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마침내 멘동이 트고 새벽이 되었어요. 구렁이가 눈을 부릅뜨고 이제나 저제나 이제나 저제나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처녀가 뒷곁으로 달려오더니 급하게 주저앉아 똥을 누웠습니다. 이것을 본 노렁이는 스르르 따리를 풀었어요. 이때 처녀가 똥을 다누고 집 안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때를 놓칠세라 구렁이는 금방 그 똥 무더기로 달려가서 처녀의 똥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전신이 푸들푸들 떨리며 기운이 용소슴쳤습니다. 구렁이는 똥을 먹자 이번에는 담을 넘어와서 총각을 불렀습니다. 총각 나는 이제 마지막 천명제의 처녀 똥을 먹고 곧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게 돼 다 네가 나를 도와준 덕분이야. 이제는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줄 차례야. 어서 말해봐. 무엇이든 너의 소원을 들어줄게. 고마워. 하지만 내 소원은 참으로 어려운데 이루어질 수 있을까? 뭔데? 사양하지 말고 말이나 해봐. 총각은 뒤통수를 긁적 긁적 몇 번 긁었습니다. 쑥스러워서 얼른 대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실은 말이야 나는 아직 장가를 못 들었거든. 참 아직 총각이라고 했지. 그런데 말이야 장가 될 색시감이라도 보아둔 데가 있니? 내 딴에는 보아두었지만 색시의 아버지가 아주 못된 사람이야. 남을 깔보고 거만해서 나 같은 사람은 사람으로 여기지도 않지. 도대체 누구네 집 딸인데? 웃지마. 바로 조금 전에 똥을 누고 간 그 처녀야. 난 그 처녀를 좋아하지만 나같이 혼자만 사는 사람에게 딸을 시집 보내겠어? 그건 염려하지마. 나는 뭐 대단히 어려운 청인 줄 알았지. 그까짓 일이라면 문제없어. 총각은 고령이의 말에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앞집 처녀에게 장가되는 일이 아주 쉬운 일이라고 하니 그럴만도 했습니다. 벌써부터 가슴이 콩닥거리며 코끝이 찡해왔습니다. 아니 그게 정말이야? 그러자 구렁이는 총각 가까이로 바짝 다가서더니 한참 동안 귀엣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총각은 연방 고개를 끄덕거렸어요. 구렁이는 한참 동안 비밀 이야기를 총각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이윽고 이야기가 다 끝나자 구렁이는 우렁찬 소리를 지르며 날개가 돋더니 하늘로 날아올라 갔습니다. 총각은 용이 되어 멀리 사라져간 구렁이를 바라보고 섰다가 한참 만에야 제정신으로 되돌아왔어요. 나도 구렁이가 가르쳐준 대로 앞집 처녀와 장가 될 준비나 해야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총각은 그 길로 산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고는 아름다운 장끼기 세 개를 주워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것이 다 구렁이가 귀엣말로 시킨 일이었습니다. 그래야만 앞집 처녀와 결혼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 이튿날 새벽이 되었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앞집 처녀가 또 뒷곁으로 와서 똥을 누고 갔습니다.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총각은 지체하지 않고 얼른 담을 넘어갔습니다. 그러고는 그 처녀의 똥무더기에다 어제 주워온 껑기 세 개를 꽂아두었어요. 물론 이것도 구렁이가 시킨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똥을 누고 가던 처녀의 사타구니에서 참으로 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처녀가 걸을 때마다 이런 괴상한 소리가 사타구니에서 났습니다. 끼 끼 끄르르 처녀는 하도 이상해서 온 마당을 걸어다녀 보았습니다. 그러나 처녀가 걸을 때마다 마치 꿩이 날면서 우는 것 같은 꿩 소리가 연방 나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큰일이 났어요. 이래가지고는 시집도 못 가게 되었으며 창피스러워서 문박 출입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날로부터 처녀는 방안에 누워 근심에 쌓였습니다. 가족들의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한편 뒷집 총각은 속으로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렁이가 일러준 대로 했더니 일이 어김없이 되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처녀와 결혼을 하게 될 것도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어요. 처녀집 가족들은 이와는 반대로 걱정이 태상 같았습니다. 시집을 보내야 하는 딸의 사타구니에서 괴상한 소리가 나니 남부끄러워서 도무지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용하다는 의원을 몰래 불러서 이 병을 고쳐보려 했으나 허사였습니다. 그래서 처녀집에서는 이제 더 이상 숨길 것이 아니라 온 나라에다 방을 써 붙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에는 누구든지 딸의 병을 고치는 사람은 사위로 삼고 살림의 절반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방이 붙자 나날이 많은 총각들이 다녀갔으나 모두 허탕이었습니다. 처녀와 처녀의 가족들은 한숨만 쉬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었습니다. 뒷집의 그 총각이 처녀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러고는 처녀의 병을 낫게 해보겠다고 말했어요. 여보게 돌아가게 자네보다 몇 배나 훌륭해 보이던 종각들도 못 고치고 돌아갔네. 자네가 무슨 재주로 내 딸의 병을 고친 단 말인가. 아저씨 어쨌든 제가 한번 고쳐볼 테니 제게 맡겨주세요. 속는 샘 치고 제게 맡겨보십시오. 그러나 처녀의 아버지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러자 옆에 앉아있던 처녀의 어머니가 자기 남편을 졸라댔어요. 여보 저 총각에게 맡겨봅시다. 밑져봐야 본전하니요. 고집부리지 말고 한번 맡겨봅시다. 누가 아오 그의 병이 컸더니 나을지. 처녀의 어머니가 이렇게 졸라대자. 처녀의 아버지도 입맛을 접접 다시더니 못 이긴 듯이 아내에게 미루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뒷집 총각은 처녀의 두 발을 한참 동안이나 주무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한번 걸어보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끼익 소리 하나는 안 날 것입니다. 끼익끼익 끄르르가 아니라 끼익 끄르르로 날 것입니다. 그러고는 내일 다시 오겠다면서 집을 나왔습니다. 가족들이 듣고 보니 아무래도 믿기 어려운 말이었어요. 그러나 저러나 내일을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자기 집으로 돌아온 총각은 전에 구렁이가 귀엣말로 시킨 대로 그날 밤에 처녀의 똥 무더기에 꽂아둔 꽁기 세 개 중에서 하나를 뽑아 버렸습니다. 마침내 이튿날이 되었어요. 뒷집 총각이 앞집으로 가자 처녀의 집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총각이 뜰로 들어서기가 무섭게 부모들이 총각의 두 손을 꽉 붙들었어요. 고맙네 자네 말이 맞았어 저 아이 병이 한 가지는 나았다네 제발 내 딸 아이의 병을 마저 고쳐주게나 총각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염려하지 마셔요. 제 힘 잘하는 데까지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러면서 총각은 다시 처녀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고는 그날도 두 정강이를 한참 동안 주물렀어요. 아저씨 내일은 또 한 가지의 병이 고쳐질 것입니다. 끼익끼익 소리는 다 없어지고 끄르륵 소리만 날 거예요. 그럼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총각은 그날도 밤중에 담을 넘어가 구렁이가 일러준 대로 껑기 하나를 더 뽑아 버렸습니다. 이튿날 총각이 처녀 집으로 가자 또 야단법석 이었어요. 총각은 그날은 처녀의 두 허벅지를 한참 주물러 주고 돌아왔습니다. 그러고는 그날 밤엔 처녀의 똥무더기에서 껑기 하나를 맞어 뽑아 던졌어요. 이 모두가 구렁이가 시킨 그대로 였습니다. 총각은 그날 밤이 어서 새기를 기다렸습니다. 구렁이의 말맞다나 이제 처녀의 병이 완전히 나 그녀와 결혼할 것을 생각하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총각은 그 구렁이를 전에 잘 도와주었다고 생각했어요. 마침내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침이 되었습니다. 총각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앞집 천연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온 집안에 찬바람이 일고 있었습니다. 총각을 보아도 그 집 가족들은 본체만 채였어요. 아저씨 이제 따님의 병이 다 나았지요. 그러면 약속하신 대로 대개 따님과 저를 결혼시켜 주십시오. 안되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못한다고 하지 않는가? 내 딸이 어떤 딸인데 자네처럼 부모도 없는 종각에게 주겠나? 아저씨 그러면 약속이 틀리지 않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썩 물러가게 내 딸 병을 고쳐준 데 대해선 응당 그만큼의 살해도 하겠다 마는 시집만은 보낼 수가 없단 말이야. 총각은 하는 수 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조금도 걱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처녀의 병을 다시 줄 수도 있고 고칠 수도 있는 법을 구렁이에게서 들었기 때문입니다. 총각은 그날 밤 담을 넘어가서 처녀의 똥모더기에다 껑기 세 개를 다시 꽂아두었습니다. 그러면서 우스워하며 큰 소리를 낼 뻔했어요. 총각은 그날 밤 태연하게 잠을 잤습니다. 총각이 이렇게 자고 있는데 앞집에서는 또 난리가 난 듯 했어요. 그래도 총각은 모른채 하고 자리에 누워있는데 이윽고 앞집 처녀의 부모가 등불을 켜들고 총각집으로 왔습니다. 여보게 잘못했네 우리를 용서해주게나 우리 딸아이의 병이 다시 도졌다네 이것을 보면 자는 하늘이 내린 사람이오 우리 딸아이와는 천생연본인가 보네 부디 딸아이의 병을 고쳐서 결혼을 하게 이러면서 총각의 손을 붙잡고 애원을 했습니다. 이리하여 부지런한 총각은 그 이틀날로 처녀의 병을 다시 고쳐주고 결혼을 했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헛된 소원 옛날 하고도 옛날 그 옛날의 일입니다. 어느 시골에 매우 가난한 사람이 살았어요. 이 집안은 대대로 가난해서 찬바람이 나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었어요. 먼 곳에 사는 친척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친척은 가난하게 사는 이 사람을 보자 측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보게 정말 고생이 맞네. 자네같이 마음 식 없고 부지런한 사람이 이렇게 못 살다니 어디 말이나 되나 정말 하늘도 무심하시지. 아닙니다. 제가 태어날 때 복을 타지 못해서 그런가 봅니다. 어때 내 말 듣겠나 매일 밤 자정에 뜰에다 자리를 깔고 정한수 떠놓고 전지신명께 지성을 들여보게. 자네같이 어진 사람은 치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소원을 들어줄 걸세. 이렇게 권했습니다. 사실 옛날엔 이런 미신을 믿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기뻐도 슬퍼도 천지신명께 아뢰고 자기의 소원이나 꿈이 이루어지도록 천지신명께 빌었습니다. 친척이 돌아가자 가난한 사람은 친척이 권하는 대로 매일 밤 천지신명에게 지성을 드렸습니다. 엎드려 삼가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저의 소원은 그저 금을 많이 가지는 것입니다. 저의 손이 닿는 것은 모두 금이 되게 해주옵소서. 가난하게 사는 저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비나이다. 이렇게 말하며 절을 하였습니다. 골똘이 금덩어리만을 생각하며 몇 번이고 몇 번이고 절을 했습니다. 수십 번 수백 번 지쳐 쓰러질 때까지 무수히 되풀이해서 절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가난한 사람은 지쳐서 마침내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내려다보니 절을 할 때 손을 짚었던 자리가 금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었어요. 이것을 본 가난뱅이는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자기의 소원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가난뱅이는 일어서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자기의 소원을 들어준 천지신명도 고맙고 며칠 전에 찾아왔던 그 친척도 고맙기 이를 데 없었어요. 사실 그 친척이 가르쳐주지 않았더라면 오늘의 이 기쁨을 얻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가난뱅이는 한참 동안 춤을 추다가 마루로 올라갔습니다. 그러고는 기둥을 만져보았어요. 그런데 또 이게 웬일인가요? 이번에는 기둥이 금기둥으로 바뀌었습니다. 가난뱅이는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이번에는 마루를 만져보았어요. 그 순간 마루도 금마루로 바뀌었습니다. 가난뱅이는 모든 것이 금으로 바뀌어 하늘에라도 올라간 듯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가난뱅이는 이 기쁨을 아내와 아이들에게 알려야겠는데 그날 밤엔 아내도 아이들도 집에 없었습니다. 아내는 그날 낮에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에 가고 없었어요. 친정에 가서 양식이라도 얻어온다면서 갔는데 그날 밤은 친정에서 자는 모양이었습니다. 가난뱅이는 이럴 때 하늘을 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헐헐 하늘을 날아 기쁜 소식을 아내와 귀여운 아이들에게 전할 수 있었으면 했어요. 가난뱅이는 할 수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의 찌그러진 농이며 반지꼬리가 눈에 띄었어요. 손때가 묶고 일그러져 참으로 초라해 보였습니다. 가난뱅이는 얼른 그것들을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그러자 그것들도 그 순간 누런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벽을 만지고 방바닥도 만졌습니다. 그것들 역시 만지는 순간 다 금으로 바뀌었습니다. 무엇이든지 손에 닿기만 하면 다 금으로 바뀌었어요. 가난뱅이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너무나 기뻐서 도저히 그대로 잘 수가 없었지요. 가난뱅이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서 밤이세요. 날이 밝기를 기다렸습니다. 동만 트면 집안의 모든 것들을 다 금으로 만들어 놓고 아내와 아이들이 돌아오면 깜짝 놀라고 기쁘게 해주려고 했어요. 이제 아내가 양식을 얻으러 친정에 가지 않아도 넉넉하게 살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너무나 기뻤습니다. 마침내 날이 새어 아침이 되었습니다. 가난뱅이는 뜰로 나갔어요. 뜰에 있는 담이며 나무를 손으로 만져 모두 금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온 집이 누렇게 금빛으로 가득 차있었어요. 가난뱅이는 이때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나 하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솥을 열어 안을 보려는데 솥이 황금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솥 안에 든 밥그릇을 드러내니 밥그릇과 밥이 다 금으로 바뀌었어요. 가난뱅이는 배가 고파도 이제 먹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물이라도 떠먹으려고 물을 뜨니 이번에는 물도 금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때 마침 가난뱅이의 아내와 아이들이 양식을 얻어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난뱅이는 아내와 아이들을 덥석잡고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아내와 귀여운 아이들이 금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이제는 사랑하는 가족까지도 다 금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가난뱅이는 눈물이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먹으려 해야 먹을 수도 없고 가족들까지도 금으로 바뀐 이상 금이 있기로 써니 무슨 소용이 있겠나요? 가난뱅이는 모든 것이 귀찮았습니다. 이젠 금도 지긋지긋 했어요. 땅을 치며 울부 지졌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을 내어놓아라 저 누런 금도 모두 가져가거라 가난뱅이는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 순간 가난뱅이는 눈을 번쩍 떴어요. 꿈이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났어요. 정한술을 차려놓은 소반 앞에서 아까 연달아 절을 하다가 지쳐서 그대로 쓰러져 잠이 들었는데 그동안의 꿈을 꾸었던 것입니다. 가난뱅이는 꿈인 것을 다행으로 여기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만약 꿈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 생각하니 정말 소름이 끼치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제서야 가난뱅이는 지금까지의 자기의 소원이 너무 헛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이란 헛된 욕심을 부리지 말고 자기 분수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진리를 뼈저리게 깨우쳤답니다. 머슴에게 배운 것 옛날 옛날에 어느 마을에 글밖에 모르는 고지식한 선비 하나가 있었습니다. 선비는 마치 글을 읽고 글을 짓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같았어요. 어릴 때부터 책과 씨름했고 360날을 한결같이 새벽부터 밤중까지 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안 읽은 책이 없고 모르는 글귀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잔악계나 공부에만 골몰했기 때문에 선비의 이름은 널리 퍼져 대학자로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근 스무 날 동안이나 즐금거리던 지루한 장마가 갠 날이었습니다. 두꺼운 먹장구름이 거짓말같이 밀려가고 쪽빛 하늘이 높다랗게 밝았습니다. 선비는 하도 날씨가 좋고 상쾌하여 자기 집 논도 볼 겸 잠시 바람을 쐬러 들판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일은 참으로 드문 일이었어요. 아이고 웬일이십니까 오늘은 나으리께서 바깥을 다 나오셨네요. 만나는 사람마다 이와 비슷한 인사를 했습니다. 선비의 바깥 출입이 신기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선비가 들길을 지나 자기 집 논두렁을 걷고 있을 때였어요. 얼마 안 떨어진 곳에서 물이 콸콸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깜짝 놀라서 그곳으로 급히 달려가 보았어요. 선비가 그곳에 이르러 살펴보니 논두렁에 큰 구멍이 생겨 거기서 물이 콸콸 새고 있었습니다. 물줄기가 어떻게나 새던지 그대로 두면 얼마 안가 자기 집 논의 물이 다 빠질 것만 같았습니다. 이것을 본 선비는 옷소매를 둥둥 걷어 올리고는 두 손으로 흙을 파다가 논두렁 바깥쪽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막은 흙은 금방 거센 물줄기에 떠밀려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선비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몇 번이고 같은 일을 되풀이 했어요. 그러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선비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글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 없었는데 농산일은 정말 캄캄 했습니다. 그래서 선비는 허둥지둥 자기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가쁜 숨이 목구멍에 까지 차올라 금방 쓰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선비가 이렇게 숨을 핥딱 거리며 달려오자 이 집 머슴이 보고 물었습니다. 나으리 왜 이러십니까? 벌이라도 쐬셨습니까? 벌이다 뭐냐 벌보다도 더 급하고 무서운 일이 생겼다. 그럼 늑대라도 나왔습니까?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 마을 장정 다섯 명을 데리고 가자 모두들 삽을 들고 나오라고 해. 예 그럼 호랑이가 나타난 게 분명하군요. 소인 빨리 나가서 불러오겠습니다. 이러더니 머슴은 급히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선비는 그동안에도 조미 쑤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자기 집 논의 물이 다 빠져 논바닥이 갈라지고 모가 벌겋게 타들어가는 광경이 그림처럼 떠올랐습니다. 선비가 이렇게 간장을 태우고 있을 때 마침내 머슴이 장정 다섯 사람을 모아왔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장정들은 모두 삽을 들고 있었어요. 이들을 보자 선비는 자기를 따르라 하면서 앞장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장정들은 모두 호랑이를 잡으러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아까 선비 내 집 머슴이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잠시 뒤에 선비가 멈추어 선 곳은 자기 집 논두렁이었습니다. 모두들 그 일대를 휘둘러 보았어요. 그러나 기대했던 호랑이는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나으리 호랑이를 어디서 보셨습니까? 이 들판엔 아무데고 호랑이가 없지 않습니까? 누가 호랑이가 나왔댔어? 그럼 어디다 쓰려고 이렇게 힘센 장정을 다섯씩이나 데리고 오셨습니까? 이런 맹추를 받나 그래 넌 여기 와서도 무엇 때문에 온지를 모른단 말이냐? 머슴은 그때까지도 짐작을 못해서 눈을 뒤룩거렸습니다. 저기 저 논두렁을 보아라 구멍이 펑 뚫려 우리 집 눈에 물이 콸콸 쏟아져 내리지 않니? 예 그건 막아야지요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단 말이다 아까 내가 막아봤지만 혼자로는 어림도 없어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여섯씩이나 데리고 온 거야 이 말을 듣자 머슴은 싱긋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러더니 삽으로 흙을 떠와 논 안쪽에서 그 구멍을 막았습니다 그러자 콸콸 새던 물이 신기하게도 금방 멎어버렸어요 이 광경을 본 선비는 눈이 동그레졌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고생고생 해도 안되던 일을 머슴은 흙 한삽으로 거뜬히 해치웠습니다 아니 너 참 용하구나 정말 용하다 이게 뭐 용한 일입니까 나흘이 께선이 논두렁의 바깥쪽에서 막으려고 하셨지요 그러면 안되지요 이럴 땐 반드시 논두렁 안쪽에서 막아야 합니다 이까진 일에 다섯 사람의 장정이 뭐 필요합니까 저 혼자의 힘으로도 거뜬히 해치웠지 않아요 산비는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머슴은 산비를 보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흘이 이것을 글로 나타내면 뭐라고 하지요 그건 근원을 막아라고 하지 나흘이 그런 이치를 알면서도 이걸 못하셨어요 그러니 나흘이 께선 글을 읽어도 헛 읽으셨습니다 아무리 높은 지식을 쌓으셔도 그것을 이용할 줄 모르면 그것은 헛 지식이 되고 맙니다 나흘이의 그 높은 지식을 우리 사람들을 위해 이롭게 쓸 수 있게 하십시오 선비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듣고 보니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생활을 등진 껍데기 항문만을 한 것을 후회했답니다 남편을 남편을 위해 죽은 아내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부자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살림은 남부럽지 않게 넉넉했으나 그에게는 참으로 슬픈 근심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 대한 근심이었습니다 이 부잣집 아들은 바보였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어리석어 항상 남의 비웃음거리가 된다고 생각하니 부자는 가슴이 몹시 답답하고 슬프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보가 똑똑한 어느 아가씨와 결혼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상하고 우습지만 옛날에는 이런 일이 많았습니다 벼슬한 집안이나 돈이 많은 부잣집 아들은 똑똑하지 못해도 곧잘 영리하거나 예쁜 섹시와 결혼했습니다 세도가 없거나 가난한 사람들은 이런 집안 사람들과 사돈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부잣집 아들은 바보인지라 결혼을 해도 늘 그 집 종들로부터 놀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종들은 상전의 아들이 너무나 어리석어 고분고분 그를 따르지 않고 빗나가거나 없인 여겼어요 한편 바보의 아내는 남편이 종들한테서 놀림을 받고 없인 여김을 당하는 것이 못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남편더러 종을 볼 때에는 꾸중을 하라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러자 바보 남편은 종을 보기만 하면 그저 꾸중 꾸중 하고 외치기만 했습니다 이 바보는 아내가 꾸지람을 하고 나무라란 뜻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입으로만 꾸중 꾸중 한 것입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종들은 바보를 더 비웃었습니다 이를 보다 못해 바보의 아내는 남편에게 글을 배우도록 권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원래 머리가 좋지 못한 데다가 게으르기도 이를 데 없었습니다 아버지한테 배우는 글도 복습을 안 하기 때문에 돌아서면 금방 잊어먹고 말았어요 바보의 아내가 곁에서 아무리 타이르고 권해도 마냥 빈둥빈둥 놀며 바보짐만 했습니다 그럴수록 바보의 아내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이 서글프고 아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바보의 아내는 차라리 자기가 죽는 것이 남편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나쁜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죽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하여 아내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숨진 아내를 본 바보는 아내가 불쌍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는 아내를 미워하고 있었어요 늘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가 많고 아내는 자기가 모르는 한글까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보의 눈에서는 눈물이 비오듯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는 울고 앉았다가 문득 아내의 머리맡에 있는 유서를 보았습니다 바보는 얼른 유서를 주워들었지만 글을 모르니 읽을 수가 없었어요 안타깝기 잃을 데 없었습니다 게으름뱅이 바보도 이때만은 자기가 게을러서 그를 익히지 못한 것을 몹시 뉘우쳤습니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바보는 유서를 들고 아버지에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편이 있나 그 아까운 아이가 죽다니 상냥하고 영리한 며느라기를 잃었으니 이제 우리 집은 망했구나 이것이 모두 너 때문에 아니냐 차라리 내가 죽었어야 할 놈이다 그래도 너를 남편이라고 내 버릇을 고쳐주기 위해서 며느라기가 이렇게 죽었구나 이런 연료가 또 어디 있겠느냐 내 아내가 써놓고 간 유서를 읽을 테니 들어보아라 이렇게 노여움을 참지 못하는 바보의 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며느리의 유서를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연로하신 부모님과 아무것도 모르는 당신을 버리고 먼저 죽게 된 저를 용서해주세요 그러나 제 한 목숨으로 당신이 게으른 버릇을 고쳐 앞으로 열심히 공부한다면 저의 죽음도 결코 헛되지는 않으리라 믿습니다 부디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해서 바보란 소리를 안 듣도록 하셔요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열심히 노력하면 안 되는 일이 없는 법입니다 자기 머리가 나쁘다고 한탄만 하고 있으면 정말 바보가 되어버립니다 비록 몸은 죽었어도 땅 밑에서 당신이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빌겠습니다 끝으로 부모님께 제가 못다 해드린 효도를 다 해드리도록 하셔요 바보의 아버지는 유서를 다 읽자 마침내 방바닥을 치며 통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앉아댔던 바보도 눈물을 흘리며 슬피 울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뒤로 바보는 정말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버지한테 열심히 그를 배우고 부모님의 가르침을 잘 지켜나갔어요 그리하여 그 뒤로는 아무도 그를 보고 바보라 비웃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혼장의 가르침 옛날 어느 서당의 혼장이 아이들이 밤이 되면 졸기만 하고 책을 읽지 않자 정신을 차리게 하기 위해 재미있는 문제를 하나 내었습니다 얘들아 꾸벅꾸벅 졸고만 있으면 공부는 언제 하느냐 모두들 나가서 찬물로 세수를 하고 들어오너라 세수를 하되 특히 손을 말끔히 씻고 들어오너라 만약 손이 지저분하면 종아리를 때릴 터이니 주의하도록 해야 한다 이리하여 이리하여 아이들은 모두들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사이에 혼장은 가마솥 밑에 묻은 시커먼 검정 물을 묻혀와서 방 문고리에다 진하게 발라두었어요 잠시 뒤에 세수를 마친 아이들이 문고리를 잡고 방문을 열고는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혼장은 시치미를 떼고 물었어요 모두들 세수를 했느냐 어디 누가 제일 깨끗하게 씻었는가 보자 모두들 자기 손바닥을 펴보아라 이게 뭐야 깨끗이 씻었는데 이게 뭐야 아이들은 자기 손바닥을 보고 저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도 깨끗이 씻은 손바닥에 난데없이 검은 검정이 묻어있었어요 아이들이 어리둥절해 하자 혼장은 위험있는 소리로 호령을 했습니다 고얀 놈들 같은 이라고 내가 뭘 했어 특히 손을 깨끗이 씻고 오랬는데 손바닥에 이게 다 뭐야 온통 검정투성이가 아니냐 혼장의 말을 지키지 않으면 공부를 할 필요도 없다며 종아리를 걷고 돌아서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하는 수 없이 종아리를 걷고 돌아섰어요 그러자 혼장은 회초리로 아이들의 종아리를 때렸습니다 이제 다시 나가서 손을 더 깨끗이 씻고 오너라 만약 이번에도 손이 더러우면 더 호되게 칠 것이니라 이리하여 아이들이 다시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그러자 혼장도 다시 몰래 나가서 손밑에 검정을 묻혀다가 문고리에 칠해두었어요 이윽고 아이들이 다시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고는 혼장이 손바닥을 보자고 하기도 전에 이번에는 스스로 자기의 손바닥을 펴보았습니다 그러자 또 손바닥에 꺼멓게 검정이 묻어있었어요 이것을 보고 놀라지 않은 아이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네 이놈들 뭘 그렇게 놀라느냐 안 씻었으면 약속대로 종아리를 맞아야지 아닙니다 사부님 분명히 씻고 들어봤는데 이놈 깨끗이 씻은 손이 왜 이 모양이냐 잔소리 말구워서 종아리나 걷어 훈장은 또다시 아이들의 종아리를 아까보다 더 호되게 쳤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은 마침내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이제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터이니 다시 씻고 오너라 아이들은 눈물을 닦고는 다시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훈장은 손을 씻었는데 손을 씻었는데 왜 이 모양이냐 씻은 손이 왜 이 모양이 되는가 그 이유를 생각해 보았느냐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분명히 손은 씻었는데 검정이 묻어 있어요 그때서야 훈장은 빙글에 웃으면서 문고리에다 검정을 칠해둔 때문이란 것을 아이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은 머리를 긁적이면서 비로소 그 이유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것 봐라 그런 간단한 이치도 생각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학문을 배우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 귀중한 시간에 공부는 하지 않고 마냥 졸고만 있어서야 쓰겠느냐 앞으로 더욱 정신을 가다듬어 공부하도록 해라 내 말 알아들었지 예 사부님 명심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뒤로 아이들은 절대로 졸지 않고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었답니다 오랏줄에 묶인 삼형제 옛날 어느 마을에 바보 삼형제가 살았습니다 이 바보 삼형제는 너무나 어리석어 말을 잘 분별하여 쓰지 못했습니다 첫째 형은 무슨 물음에도 그저 예 하고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형은 무슨 물음에도 늘 돈 이라고만 대답을 했습니다 또 막내는 언제나 얼씨고 좋다 라는 말을 아무데나 붙여 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이 삼형제는 감이 주렁주렁 열린 어느 집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감의 볼이 붉어 참으로 먹음직스러웠어요 삼형제는 이 감을 보자 침이 꼴깍꼴깍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래서 그들은 감을 따먹기 위해서 담장 위로 슬슬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였어요 도둑을 잡으러 다니는 포졸이 지나가다가 그들을 발견했습니다 포졸은 용모방망이로 때려서 그들 삼형제를 붙잡았어요 그러고는 삼형제를 땅바닥에다 꿇어 앉혔습니다 너 도둑이지? 첫째 형을 보고 포졸이 묻는 말이었습니다 그러자 무슨 물음에도 얘 밖에 대답할 줄 모르는 첫째 형은 예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포졸이 둘째 형을 보고 다그쳐 물었습니다 뭘 훔치게 했느냐 바른대로 대답을 하렸다 그러자 무슨 물음에도 돈이라고 밖에 대답할 줄 모르는 어리석은 둘째 형은 돈 이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포졸이 이번에는 막내를 보고 말했어요 너희들은 도둑이 들림없어 자 일어나라 옥에 가두어야겠다 그러자 어리석은 막내도 분별 없이 제가 잘 쓰는 말대로 얼씨고 좋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포졸은 오랏줄로 바보 삼형제를 묶어서 옥으로 끌고 갔답니다 달의 선물 어느 날 달이 보니까 저 아래 땅이 참 멋져 보였습니다 푸르게 우거진 나무들 너른 들판 넘실대며 흐르는 강이며 바다 달은 저 아래 땅에 몹시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구름에게 말을 했습니다 땅에 가보고 싶어 날 도와주렴 구름은 온 하늘을 빽빽하게 채워서 하늘에 달이 없다는 걸 아무도 모르게 했어요 그동안 달과 저녁놀은 아가씨로 변해서 구름을 타고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달과 저녁놀은 숲속을 거닐며 온갖 열매를 맛보고 온갖 꽃을 보고 온갖 향기를 맡았어요 어찌나 즐거운지 달과 저녁놀은 숲홀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 것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제규어가 숲홀에서 튀어나와 달의 목덜미를 향해 덤벼들었어요 다행히 집으로 가던 농부가 이걸 보았습니다 농부는 재빨리 달려와서 제규어를 물리쳤어요 달이 농부에게 말했습니다 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누구라도 도왔을 거요 깊은 숲속이라 위험하니 우리집에서 묵어요 아내와 딸이 환영할 거요 달과 저녁놀은 농부의 오두막으로 갔습니다 농부의 아내와 딸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저녁밥으로 옥수수빵을 내놓았는데 얼마나 맛있던지 달과 저녁놀이 모두 먹고 말았습니다 달과 저녁놀은 농부의 오두막에서 하룻밤 묵고 다음날 아침 감사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구름이 달과 저녁놀을 하늘로 데려갔지요 그날 밤 달은 빙글에 웃으며 저 아래 땅을 보았습니다 강물에 비치는 자기 얼굴도 보고 농부의 식구가 사는 오두막도 보았어요 그런데 식탁에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달은 자기와 저녁놀이 옥수수빵을 하나도 남김없이 먹은 게 생각났습니다 달은 농부 내 식구에게 뭔가 선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구름을 불러 부탁했지요 내가 묵었던 오두막에 특별한 비를 내려주렴 구름이 그날 밤 특별한 비를 내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오두막 주위에 처음 보는 나무들이 나더니 쑥쑥 단박에 크게 자라났어요 나뭇잎이 무성하고 꽃과 열매가 가득했습니다 다음날 농부 내 식구는 나뭇잎과 꽃 열매를 따서 물에 끓였습니다 그랬더니 맛좋은 차가 되었어요 차를 마시면 기운이 나고 마음이 편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즐겨 마시게 되었답니다 이 차가 바로 마태 차랍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옛날 이야기는 우리에게 재미 뿐 아니라 지혜를 줍니다 지혜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에게 큰 유익함을 주지요 앞에서 들려드린 도둑 누명 쓸 뻔한 사람 이야기에서 주인공인 상주는 길을 가다가 도둑으로 누명을 쓸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하지만 지혜롭게 대처해서 위기에서 빠져 나오게 되었어요 이처럼 지혜로움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옛날 이야기 들으시면서 조금 더 지혜로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잠자리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